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민영배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지지율 정치의 위기에 이준석 대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딸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나라 민주 세력을 배반하고 광주 정신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 의뢰서 출마에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일하라 하면 일할 것이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것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굉장히 목소리가 큰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 광산을 출마를 얘기하면서 민주 세력을 재건하겠다.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호남 정치인을 싹 잘랐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는 법원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호남 정치인 싹 잘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호남 출신 정치인들, 민주당이 아직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 시절에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과거에 발언했던 걸 찾아보면 지금과는 반대되는 발언을 하시지 않았을까 좀 선거를 앞두고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있습니다. 호남 민심은 매우 무섭습니다.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해도 회촐이 드시고요. 지지율로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지금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분열되거나 조금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바로바로 회촐이 들고 너네 맞을 준비해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호남 민심이신데 호남 민심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저 연설을 듣고 공감을 했을 것인가. 호남 민심이 더 이렇게 민주당의 회초를 드는 이유는 너네들 제대로 해서 지금 윤석열 전권과 잘 싸워라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렇게 분열돼서 싸울 수 있겠냐라는 메시지인데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가 과연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인지.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냥 민주당에 대한 공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걸로 호남 민심이 과연 그걸 듣고 그러네 이낙연 대표가 훨씬 더 윤석열 전권과 잘 싸우겠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광산을 출마 개인의 자유이고 잘 고민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결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광산을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영배 의원이 재선을 도전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찐명,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 대표적인 민주당 공격수로 꼽히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분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범맹 같은 소리를 마구잡이로 해내는 걸까요? 정말 모자라거나 무식한 게 아니라면 너무너무 뻔뻔합니다.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집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신나갔네. 최전방 공격수 민영배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민영배는 다릅니다. 정치검찰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탈당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선호 형님. 탈당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저기서 과거에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그 부분이잖아요. 호남은, 광주는 경선이 원칙이라 대부분 경선을 시켰는데 8곳 중에. 유일하게 혼자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저 지역에 나가겠다는 건 내가 친명 후보를 꺾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민영배 의원에게 저렇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건 아니지만 공관위가 공천한 건 말 그대로 사당화의 방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는 건 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적통의 민주당이고 여기는 정말 개딸들이라고 하는 팬덤 정당과 사당화에 연루된 그런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으로 전락하고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민주당과 가짜 민주당에게는 대결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배 의원을 선택해서 그러면 선택해달라. 그러니까 여기 선택해서 내가 받지 못한다면 죽으라면 죽겠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겠고 여러분이 일하고 시켜주면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선에 쓴 거죠. 그래서 저는 배수의 질을 찾다고 보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상징적으로 잘 선거구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물론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광주에 말하자면 정치인들만 했다는데 서울은 임종석 다 지역구는 서울에 있지만 광주에. 호남 출신이죠. 호남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후환이 되거나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싹들을 다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 정치인 싹 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용진 의원도 지금 대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메시지가 굉장한 어떤 울림을 갖거나 또 동의를 갖게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재우 선생님.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민영배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경선으로 승리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저희 이낙연 대표님은 민주당에서 총리까지 하신 굉장히 민주당의 자산이신데 굉장히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지금 궁박한 처지죠. 탈당의 개혁신당 합당의 다시 이별의 다시 새로운 민주당의 임종석 실장이 또 중간에 갑자기 영입 실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 탈당파를 일부 이렇게 영입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다 생각해서 본인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내가 한번 광주의 지도자로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 인생을 걸었다. 정치적 도박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민영배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서 구청장을 두 번 하고 지금 국회의원만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어떤 비서관도 하셨고요. 굉장히 그런 이력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민영배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정치적 꿈이 아주 큰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낙연 대표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꺾는다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기면 어쨌든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고 민영배 의원이 이기게 되면 또 거물을 꺾었다는 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지역에 빅매치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호남에서의 지지율, 특히 비례대표를 어디를 뽑을 것인가. 이 지지율을 한번 봤을 때요.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의 47, 조국신당의 글 선택하겠다가 20이고요.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7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만큼 지금 조국신당이 민주당에 추진하고 있는 준위성전당의 대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조국신당이 처음 나왔을 때 호남에서 저 정도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제가 강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라갈 거라고 다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열린민주당이 말했던 강한, 더 강한 민주당. 그리고 더 강하게 검찰 독재,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당이었고 이제 야당이 된 겁니다. 이제 여당 때는 뭔가 검찰 개혁을 한다는 말에 호남 민심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호남 민심이 아무래도 검찰 독재에 좀 더 특화되고 그런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는 분들, 강하게 내는 정당에 좀 지지를 더 해주는 경향이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글쎄요. 지금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 화면에 오늘 봉화마을의 조국대표가 왔는데 민주당은 좋겠다.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뭐 이런 등등의 선평형의 말을 들고 있어요. 글쎄요. 민주당이 선거 전체 결과에 있어서 지역구 결과에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좋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말하고 있던 검찰 혁신, 검찰 독재 청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좀 더 갖고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이성윤 검사라든지 그런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낸다면 자꾸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조금 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재욱 시장이 민영배 의원 재선이라고 하셨는데 초선입니다. 이건 재선 도전입니다. 재선 도전이죠. 이거 한 말씀 드릴까요? 잠시만요.